자 구도아 님이 들어오셨고요 내가 만든 거니까 부수지 마라 누구야 저거 초록색 누구야 저거 도아야? 구도아 눈 어디 있어 아 우리 저번에 이거 미로 만들었던 그거 아니야? 도아 이리 와봐 미로 들어가 보자 이거 내가 만들었던 거야 우와 tnt 터트려서 만든 거 아니야? 아빠 아빠 봐봐 속에서 위에 올려져 있어 아빠 봐봐 진짜네 아빠 이거 아무것도 부수지 마 내 거야 tnt도 터트리지 마 와 저거 색깔 블록 되게 예쁘다 저거 어떤 거야 저거 난 몰라 이거 봐봐 색깔 블록 색깔 엄청 예뻐 누나가 있어 민자 이거 블록 어디서 난 거야 무슨 블록? 여기 되게 알록달록한 블록 뭐?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거 밤인데 우리 자야 될 거 같은데 침대 가져올까? 우리 자자 아빠 먼저 잔다 아빠 잠깐만 누워봐 빨리 도아 빨리 누워봐 우리 밤이라서 자야돼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야! 내 침대 부시면 어떡해 내가 자기야? 민자 너 빨리 누워 민자 너 빨리 누워 민자 너 빨리 누워 민자야 빨리 누워 노아가 나한테 민자하고 있어 나 여기 좀 정리할게 정리 나중에 일어나서 정리 나중에 일어나서 정리 나중에 일어나서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다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다 아니 이것만 정리하면 정정하지마 아 진짜 아씨 왜 욕을 해 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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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지마 욕하지마 민자 욕하지마 우리 집 어디갔어 집에서 자지말고 밖에서 자 그냥 집에서 자고 난 더 늦네 더 늦는다 너 왜 여기 있어? 누나 문 여기 예 아침이다 야 무릎도 아빠는 TNT 터트리러 갈게 아빠 내가 책 읽은거 보여? 아빠 그거 어떻게 배웠어? 아빠 그거 어떻게 배웠어? 아 찐티산 응 무슨 소리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어 찐티산 노아야 노아 스티브 됐어 내 누나는? 누나 봐봐 내 누나도 스티브야? 어? 아빠! 보험이 낫티브 됐어! 거기 그러면 이상해 여기 들어 봐, 여기 들어가서 이거 눌러서, 프로필 눌러서 얘 한 번 다시 누르고 뒤로 가는 거 눌러줘, 그러면 돼 이제 됐어? 네 누나 봐 누나, 잠깐만, 나 이거 하고 있어 이거 뭐한데? 책 쓰고 있어? 누나, 아직도 스티브야? 이제 스티브 아닐 거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? 아빠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아빠, TX 놀라운 핵 이거 양이 돼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? 오우 예스, 굳чно 가수야 아 누나 월드에서 다 부실거야 아냐 이거 아빠 월드야 이거 지금 아빠가 아빠 폰에 저장된 거라서 그러니까 다 민채꺼 민채가 만든 건데 뭔데 그거 누나가 부셔주고 있잖아 누나가 부셔주고 있잖아 누가 졸린가 TNT는 뭐지 터뜨려 볼까 아빠 나 여기는 TNT 터뜨려도 돼 아빠 아빠 이거 봐 아빠 나 여기 있는 TNT 터뜨려도 돼? 어 잠깐만 아빠 좀 아빠 볼 때 터뜨려 기다려봐 아빠 어디 있어? 누가 헐 썼어 자 터뜨려봐 아빠 어디 벌써 보고 있어 TNT 보고 있어 자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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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터졌다 우와 터졌다 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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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썼어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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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여기 다 터뜨려보자 이건 이거 민지가 끝까지 파면 또 세상 끝이 나와 파졌어 어? 잠깐 밑에 뭐 알록달록 한 거야 도아 이거 봐 알록달록 한 돌이 있어 아 이거 무슨 맛이야 뭔데? 우와 조약돌이다 누나 이거 엄마 일어나 누나 또 이렇게 하신대 누나 할지 엄마 일어나서 누나 또 이렇게 하신대 저 이거 봐 아 도와야 도와 이거 봐 더 크다 더 크다 엄마 어디에 있어? 동굴 안에 있어 대체 커지고 있네 아빠 어디 있어? 잘 찾아봐 아빠 여기 근처에 있어? 응 거기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? 아빠 어디 있는지 아빠가 아직 안 나와 저것도 터뜨려야지 저것도 터뜨려야지 저것도 터뜨려야지 도와야 여기 봐 도와가 TNT 계속 만들고 있어 자 아빠 걸로 잠깐만 아빠가 찾아줄게 찾아줄게 엄마가 오 아니 아빠 나 찾아다 왔어 도와야 나도 도와야 도와야 뭐야? 어 맞아 맞아 거기 빵빵 터트리고 있어 도와야 도와야 거기 있는데 아 거기 아닌 것 같아 도와야 누나 여기 누나는 캠핑했던 데 있어 우와 여기 막 빨간색도 있고 오! 다이아몬드다 저거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다 아빠 다이아몬드 우와 다이아몬드 아빠가 캠프 다이아몬드 아빠가 캠프 다이아몬드 아빠가 캠프 누나 우리 어디에서 캠핑하자 캠핑만 캠핑을 할 수가 있어? 아빠 우리 캠핑장 찾았어 내가 오 캠핑장이야? 아 우리 저번에 고기 구워먹은데? 네 구워먹어 거기서 좀 집 좀 만들어주고 있어 우리 놀러갈게 알겠지? 아빠 잠깐만 레드폰 있어야 돼 와 금괴도 있어 굴부처 민재 아빠 저거 뭐야? 저 다이아몬드야 저 다이아몬드야 저 다이아몬드야 태양력 치질이네 오 이제 저거 세상 끝이야 저거? 아니지? 오! 주가 남았다 세상 끝이다 아빠 조금만 더 하면 세상 끝이다 세상 끝까지 내려가겠어 기본은 안 터져 아빠 기본은 탄탄해서 안 터진다 진짜 이렇게 많이 해야돼? 아니 많이해도 안 터져 그럼 잘 봐 안 터져 어? 안 터지네? 그대로 있지?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우리 손으로 파면 돼 서바이벌 해서도 못해 아빠 서바이벌도 못해 어? 끝 팠다 어 벌써 끝이 나왔어 꽃에는 끝이다 넌 내려가볼게 아빠 아빠 내가 함께했어 어 뭔데? 어? 아빠 아빠 스티브 됐어 어 여 위로 올라가서 해야된대 아빠 아빠 스티브 됐어 민체도 스티븐인데? 아빠 내가 지금 캠핑장으로 가면 있어 민체야 우리 캠핑장으로 가자 올라갑니다 아빠 주민들도 있는데? 주민들이 있다고? 응 난 다이아몬드를 아빠가 터뜨려서 다이아몬드를 얻었어 캠핑장은 와 흙부터 돌까지 캠핑장이 어디있지? 아빠 난 찾았어 더 위로 올라가 보이나? 아빠 나 따라와봐 어딘가 있을거야 저긴가? 아빠 나 캠핑장을 어디 있는지 알아 거기 아닌데? 맞는 거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있잖아 도아 초록색 어 맞아 맞아 저 도아 아니야? 도아는 아닌가? 어 누나 주민마을 찾았다 아빠도 있다 누나 나는 보여? 어 이거 맞아? 제 쪽에 다 있는데 어 도아다 도아도 스티브 됐다 도아 어디있어 도아 아빠 도아도 스티브 됐어 도아야 이거 이거 눌러봐 이거 스티브가 저기 누나 우리 집에 가서 어 어 주민마을에 가서 우리가 물건 다 뺏을까? 어? 물건 훔칠 수 있는 것 좀 가져가자 응 난 다이아몬드 있으면 찾을게 난 어 상자가 있어 누나 요 안에 나무 씨앗 있어 가져도 돼? 오 가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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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뚫어놓고 도아 나갔어 아니 나 나가졌어 저절로 저절로? 다시 하자 어 누가 지졌어 개가 누나 뭐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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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거 아빠 아빠 그 상자 다 내가 열거야 어 알겠어 아빠 나갈게 누나 그 상자 내가 열거 이 집에서 나갈게 민우 민우 있어 민우 내 도끼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개? 개? 어 도아 아빠 여기 강아지 있어 어디? 늑대 있어 여기 여기? 아빠 여기 늑대 있어 아 맞네? 우와 늑대다 아빠 걔 죽이지 마 내가 길들였어 어 먹이 주면 길들이는 거야 누워도 죽이지 마 응 강아지 가자 나는 죽는 말에서 뭔가 흰칠 뻔한 거 있으면 돼 봐 너 여기 빠졌어 아니? 몰라 옳지 나왔다 무슨 소리지? 여우한테 불을 붙였어 여우? 안 죽네 아 여우도 원래 죽는데 누나 저 째째이 컵아 어디가 있어 오? 저 어떻게 해 주민말 안에 있어 주민말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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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말 안에 안에 응? 어? 불이 저절로 꺼지네 저기 이름이 있는데 어 캠프파이어는 여기 그거 아냐? 여기에 뭐 고기를 올리면 구워진다 그랬나? 물 고 누나 이거 신기해 물고기 없네 피쉬라고 쳐야 되나? 누나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응? 눌러봤는데 이렇게 됐어 무슨 소리야 이거? 아빠 이렇게 됐어 뭐야 너야? 어 누빼 또 있어 누빼 또 있어 너 따라와 뭐야 주민이야? 주민 어디인데? 따라와 따라와 어 누빼 또 있다 누나 뭔가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쪽에 진짜 이거는 똑같은 아이템을 넣으면 돼 그럼 나는 어 잠깐 또 내가 길을 응 누나 그런데 어 어떤 물건들 어 몇 개? 나만 어 저절로 어떤 그림이 나는데 아무거나? 민채 좋아하는 아기 고양이 여기 있다 누나가 좋아하는 거 날 수도 있어 아기 고양이다 누나가 좋아하는 거 날 수도 있어 나 이거 다 알아 이 모양 아빠 아빠 어디가 응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고양이다 봤어? 응 까만색 아빠야 쉬해 빨리 아빠 랜드폰 짓도 있어? 응 얘들아 여기 잠깐 여기 있어봐 오 점프에서 올라간다 왜 저렇게 빨라 고양이 원래 빨라 아빠 어디 있어 고양이 어디에 저 위로 올라갔어 근데 나 보여? 이리 와봐 아빠 따라와봐 여기 뭐야? 어 고양이다 빨리 잡아 잠깐만 끊을 거야 안돼 끈 먹기가 안 나와 모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원래 모기 안 줘도 그냥 끈 먹고 할 수 있어 어 민지 밑에 있어 내 밑에 있다고? 응 없어 나 쳐다보고 있어 뭐 가만히 있나 또? 응 민지가 빨리 밥 줘 어? 끈 먹기가 안 나왔네 모기 중에 안 나와? 아니 끈 먹기가 안 나와 아기라서 그런가? 어 잠깐만 어 그러면 밑에 쳐다보고 있어 도망쳤어 어 그냥 새로 태어나게 하면 안 돼? 어? 잠깐만 알 있잖아 알 알이라고 치면 나온 거 아니야? 이건 아닌데 R 그냥 이건 맞춰서 핑크색 이런 거 바다 거부가리네 드래곤 R? 드래곤 R 놔두면 드래곤 R? 야 근데 사실 나도 아빠 그거 그거 설치하지 마 왜? 이거 이거 만지먼 이렇게 순간이동 한단 말이야 어 없어지버리네 어디 갔어? 이렇게 순간이동해 어 이거 이것도 그 집이야? 나 이거 들어가봐야지 누가 자고 있어 아빠 나 굴래 누가 자고 있어 아빠 어디? 아빠 어디? 뭐야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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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자고 있어 어떻게 해 아빠 새끼 주문이야? 아기 아기 주문이 자네 헐 나 침대에서 안 누워? 고자고 참나무 판자 얘 누워서 자 뭐야 뭐야 쟤 저 아이는 뭐니? 이거 아기야? 아기야 아빠 들어와 들어와 잠시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같이 잘 수 있네? 일어나야겠다 어 뭐야 아기 먼저 닫아 아빠 아 쟤 아기네? 닫아놔야 돼 닫아놔야 돼 닫아놔야 돼 닫아놔야 돼 아빠 안 돼 왜 왜 이건 아기라고 불빛 오면 안 돼 그럼 너무 서바이벌해서 그럼 드래곤 알 그럼 드래곤 알 왜 하핫 괜찮아 아이야 넌 고양이 갖고 있으렴 나는 어 뭐야 문 어디갔어? 문이야 이거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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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주면 안 돼 빨리 나가 안 돼 아기 주민 나갔잖아 그거 왜? 나가도 되잖아 안 돼 아기 주민 나갔다고? 아기 주민 때리면 어떻게 그렇다고 강아지들아 죽여 강아지들아 죽여 에이 안 돼 왜 꼬마를 괴롭혀 오 나 돼지고기 먹고싶다 죽였다 아유 이런 돼지 몸에 불 붙었어 돼지 불고기 뭔가 반짝은 돼지고기 줄게 필요 없어 아 나도 안 먹어 얘들아 여기 앉아있어 그냥 나 다른 집에 들어가볼래 누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 뭐야? 어 무슨 색깔 됐어? 누나 이렇게 했더니 이런게 나와 어 여기는 사람 없으니까 다른게 하고 다른게 나온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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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장난으로 불을 피우는데 집이 타고 있어 나무라서 아빠가 어떻게 아 아 근데 사람이 없는 집이야 아 상자는? 상자 없어 여기는 상자 없는 집이야 어 여기 물 탄다 누나 누나 노란색 침대는 구셔주면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한다 아 아 뚜껑 만들게 뚜껑 만들게 돼지 엄마한테 말하고 엄마한테 말하고 엄마한테 말하고 아 도하야 침대는 안 탔어 아 불 끄기 아빠 물 꺼 아빠가 그거 다 채우자 엄마한테 말할 거야 아니 아빠 다시 만들게 아빠 어떻게 다 타고 있어 아빠가 똑같은 데로 만들어 알겠어 똑같은 통나무로 만들게 똑같은데 엄마한테 말할 거야 아빠 이거 다 타고 있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통나무 아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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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찾았다 통나무 이걸로 만들면 돼 이걸로 만들면 돼 아빠 살았어 살았어?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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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말할 거야 누나 물 뿌렸다고 아 미치야 물 뿌렸어 집이 물 바다가 됐어 누나 엄마한테 말할 거야 집이 뭐 집이 물 바다가 됐어 누나 집이 말할 거야 안돼 어 도하야 집 다 만들었다 도하 도하야 물 다 뺐어 이제 물도 다 빼고 이제 나무로 다시 똑같이 만들고 있어 이거 다른 나무잖아 어 이 색깔 나무네 무슨 나무야 너야 그거는 죽은 나무잖아 이거야? 이거 맞아? 한번 해봐 이거 쳐 오 이 색깔이네 이건 아니야 아빠 물 다 없어져 오케이 아빠 여기만 치우면 되겠다 아빠 갈게 아빠 갈게 그거 갈래? 아빠가 안 했는데 누나 있잖아 집 안 해도 있잖아 아빠가 이거 다 부시고 여기다 참나무 넣어놓을게 오 달걀이다 오 어 됐다 휴 물양동 집 완성 누나 도하가 아빠 폰으로 나무 다시 만들고 있어 누나 너무해 네가 더 너무해 누나 엄마한테 말할까 너무 더 너무하다고 어 야 내 물 있어 물 있어 오 근데 집에 물이 안 빠지네 어 오 물 빠졌다 얍 아빠 아빠 내가 불 물 다 물 다 물 다 물 다 뺐어 집안에 있는 거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 아까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거야 아까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거야 зв 집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особ 뭘 춤 응 집안에는 딱 좋아 응 휴 휴! 내가 다 청소했네 아이고 우리 머뭇이들 이거 부셔야겠어 이건 뭐야 소원을 빌어낸 줄 보시라고? 소원을 빌어주는구만 아빠 불장난하다가 도아한테 혼났다 아빠 불장난하면 어떡해 불장난 너무 재밌다 불장난은 위험한 거야 실제로도 엄청 위험해 실제로는 할 수 없으니까 게임에서 해보는 거지 집이 얼추 완성된 것 같은데?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? 집 완성됐긴 됐어 보도 언니는 게임을 떠났어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어? 도아야! 집 똑같이 만들었다 도아 일로 와봐 오 잘 만들었네 오 잘 만들었네 오잇 오잇 볼 수 있구만 오케이 TNT 하지마라 큰일난다 또 우리 여기에다 TNT 설치해야지 또 우리 혼난다 민지야 야 여기에다 TNT 설치할 거야 혼나 TNT 나무 모양 이거 어떻게 만들지? 조금 다르네 조금 다르네 안 되겠다 돼지 사냥을 해야겠다 안 되겠다 돼지 사냥을 해야겠다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 오 어 얘네끼리 싸워 왜 얘네끼리 싸워? 왜냐면 지금 나쁜 애거든 아빠 강아지 죽이면 어떡해 강아지가 얼마나 착한데 왜 죽여 아빠 지금 죽인게 강아지야? 하얀 늑대 아니었어? 아니야 나쁜 업대가 아니라고 재미없다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갈래 너무 심심한데 이 세상은 아빠 내가 여우 죽였어 저 여우 나쁜 애라서 죽였어 저 돌들은 뭘까? 응 아빠가 쓴 활들이 있구만 활이 뭐야? 내 멍멍이들한테는 안쌌지? 이냐 이나구냐 왜 그래 가위빈 응 야기들은 밀어? 얘들아 긁어만 응 네 얘들아 이리 다 두번만 맞으면 죽는군 네 네 네 네 네 이봐 손으로는 세 번대라도 안 죽네 네 번 아이 안되겠어 아니다 손으로 끝까지 다섯 번 오케이 이거 고기야? 뭘 눌러야 밥 먹지? 아빠 어디 있으려나? 아 이거 고기를 뭐 먹는구나 가죽이구나 아 고기가 아니라 아빠 어디 있으려나 아빠 어디 있으려나 고기야? 아빠 어디 있으려나 아빠 어디 있으려나 아빠 어디 있으려나 아빠 어디 있으려나 아후 이 세상 너무 심심하대 나가야겠다 오늘 하루 종일